2023년 3월 셋째 주 하이파이플라자 신규 등록제품을 소개합니다. 윌슨 베네시 써클 턴테이블 앱트 0.5 카본 톤압 및 전용 스탠프 230만원 덕스맨 35 프리엠프 180만원 JBL 4344M 스피커 690만원 터드 사사 프리엠프 601 파워엠 2세트 100만원 하이팅크 RCO 스튜디오 녹음 전집 113CD 와사디비 비수입금 46만4천원 오디오리서치 레퍼런스텐 중복 프리엠프 2640만원 오디오 타임즈를 구독하시면 최신 하이파이 오디오 정보와 하이파이플라자 주요 주간명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o 균일한